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소년의 이름은 잭으로 자신의 엄마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방 박해는 정신과 의사 가브리엘이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더 심각해지는 표정. 한숨을 몰아쉬고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풀이 죽은 듯한 잭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우선 여행은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여행은 가브리엘 강한 노동으로 유명한original 예민기도 하기에 그림들은 어제 그림들은 그림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으로iej na이란색을 넘는 사람들을 unbel Lock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들은 그림들은 그림들 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림들이라 좋아서 시청자에 있는 것은 나의 고집이? 잭이 그린 그림들을 보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섬뜩한 잭의 답변에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의사들은 살인사건의 자료를 살펴봅니다 의사들은 잭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죠 잭이 그리는 그림을 무심코 본 가브리엘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에 놀라는데요 섬뜩한 기운에 주변을 둘러보는데 돌아오는 더 무서운 잭의 말 잭은 유리창 너머에 의사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가브리엘은 본격적인 상담으로 들어가는데 날카롭게 반응하는 제 그리던 그림을 마구잡이로 칠하기 시작합니다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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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의사들은 바깥으로 연락을 취하려 하지만 인격해오는 광대 핑키 의사를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브리엘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비상벨을 누르는 것 힘겹게 벨 쪽으로 걸어가는데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가브리엘 그때 제게 눈에 비친 것은 비즐리 선장이 그녀를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죠 반으로 접힌 가브리엘 살아남은 의사는 열화상 카메라로 핑키의 위치를 찾아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잭은 병원의 의사들을 모두 죽이고 집을 향해 휠체어를 움직이고 있었죠 경찰차를 얻어 타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듀얼이라는 단편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잭은 엄마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영화는 상상 속의 친구가 실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건지 아니면 잭이 염력을 써서 사람을 죽여놓고 상상 속의 친구가 그랬다고 책임 전갈을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것을 힘이라고 통칭한다면 초반에는 힘의 존재에 대해 인식을 전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잭이 자신의 의지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맞다면 염력을 사용한 것이든 상상 속의 친구가 그런 것이든 잭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광대는 서구권 나라의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한다고 알고 있기도 했고 공포 영화에 자주 나오는 소재이다 보니 익숙했는데요 곰돌이 인형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라 신선했습니다 어릴 때 한 번쯤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꼭 끌어안고 자던 곰돌이 인형의 파격적인 변신이 돋보인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리뷰 소녀 영리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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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